수진 씨, 수진 씨는 휴가가 8월 30일입니까? 네, 풍 씨는 휴가 날짜가 언제입니까? 제 휴가는 8월 3일입니다. 와, 휴가에 무엇을 합니까? 나트랑에 여행을 갑니다. 나트랑은 바다가 아주 아름답습니다. 하이, 풍 씨, 이것이 무엇입니까? 이번 달 시험 계획표입니다. 시험이 며칠입니까? 말하기 시험은 9일입니다. 듣기 시험은 10일입니다. 언제 시험 공부를 합니까? 월요일, 수요일, 금요일에 공부를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